애플수박 숨치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딱 두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한개에서 세개의 튼튼한 줄기를 골라서 키우시면 돼요. 둘째, 지주떼에 순을 먼저 올려주고 순치기를 하세요. 둘 중에 중요도를 따지면 얘가 더 중요합니다. 이유는 지주떼를 올리는 와중에 애플수박 순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애플수박은 곁순을 키우든지 폐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2번을 강조한 거예요. 얘가 여기서 만약에 부러졌습니다. 곁순을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 차라리 폐기를 하시고 이렇게 순들이 있습니다. 이 첫번째 어미순, 두번째 아들순, 세번째 하다가 적심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면 얘는 아예 폐기를 하시고 여기 다른 거 남는 거 있죠. 남는 거를 사용을 하셔서 세 개를 키우시면 돼요. 아니면 제가 처음에 얘기해드린 한 개에서 세 개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키우고 싶은 대로 두 개만 키우셔도 되고 얘를 굳이 살려야겠다 그러면 이거를 살리면 됩니다. 그럼 애플수박 순치기 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요찌개 드셔요. 요거 쟤 튼튼하게 한 개. 그럼 짧은 거 두 개. 여기 여기 또 올라오는 거나? 올리기 편하게 여기 한 개. 그 다음에 대고 한 개. 은혜 아, 얘네. 제일 풍질한거. 풍질한거, 예제야. 예제야? 응. 아, 얘랑 한잔했다. 한잔했나? 얘랑. 꿀꿀. 힘들구나. 얘랑. 그 다음에, 두번째. 이거 하고. 얘가 편하겠지? 응. 이렇게 세개. 그러면. 요산한거는. 얘는 어차피. 여기서. 이 어미소에서만 가니까. 잘 잘랐어요. 그리고 병인에서 올라가는건. 가자. 마지막으로 한번부터. 이게 복잡하니까. 잘 찾아야돼. 응. 잘 잘라야되네. 옷은데 뿡뿡 안돼? 아니 아니야. 아, 이게 겨순이네. 이게 겨순이네. 이거를 키우면 안되겠다. 봐봐. 봐봐. 인자. 여기.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메인 주기로 가잖아. 여기 사이에서 나왔다. 이걸 자르고 얘를 키워야지. 잠깐만. 이러면 굳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세개 있잖아. 여기 세개 있잖아. 여기 있잖아. 하나 둘 셋 이렇게. 얘는 자르잖아. 얘도 키우면 되겠다 얘를 완전히 멸리는 끙끙 이렇게 되게 귀여워 이렇게 되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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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